오늘 경기의 승자가 결정되는 3세트 들어왔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라인이 이렇게 걸친 게 지금 시간 내에 굉장히 좋은 플레이로 보이는데 그렇죠. 룰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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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 룰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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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풀어주기 위한 오리너시 같은 느낌의 갱킹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시간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들어가면서 상에 낀 건 레클래스 이거는 그래도 나름 룰루가 점멸이 없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스토로우, 스토로우, 역습, 중력 프로 역습 그리고 더 목차기 때문에 제발을 해주세요 룰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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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없죠? 만화가 없죠? 이래도 원딜 서폿 교환이면 한화생명 이득을 받죠 그렇죠 티원 입장에서는 꼭 가져와야 되지 않나 약간 절박함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한화생명이 먼저 쳤고요 그리고 말파이트 크닷데 둘 다 순간이동이 있거든요 이거 연차하면 그냥 대자를 봐서 쓰면서 먹어버릴 생각 아닌가요? 알파이트까지 와요 이거는 싸우겠다는 마인드죠 다 와요 와요 묶였고 포비의 사툼 들어갑니다 렛! 알파이트 멈출 수 없으니 대박 들어갔군요 그리고 렛! 화영포! 화영포! 그리고 스매시가 프레드리프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긴거 나올 수 있나요? 일단 총무대 총무대 위쪽에서 포비가 총격! 저도 로키도 봐야돼요 스매시 스매시 오! 근데 로키가 예 끝까지 뭐 하기는 어렵죠 상대 눌러도 있고 맞습니다 우리집이 아니죠 지금? 네! 남의 집이에요 돌아가야돼요 뒷문으로 몰래 나가야됩니다 아 근데 뒷문에서 레클래스도 마주치고 하지만 오리아나가 저 멀리가 있어서 네 지나갑니다 그냥 살아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득을 보는 장면이 나왔을때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저는 주고받는 모습이 나오다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그렇죠 결국 한타 싸움인데 이제 T1에 원복 콤보가 들어가느냐 오오오오 제자이 너만투 마옵카이 전략시 꿀이에요 마옵카이 그리즈니 삶필입니다 자이디 갖고 이러면 되게 쉽게 줘요 그렇죠 전주의적으로는 T1이 쪼끔 더 사이드 운영은 트리스탄을 통해서 잘해주고 있긴 해요 오 우리아나 선빈이 있긴 한데 내지당 내지당 흉노파 대박 들어갔어요 그리고 뒤쪽에서 발파이도 왔거든요 멈출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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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 없어요 이게 CC 연계가 들어가면서 트리스타나 잡았어요 일단 바로 저쪽으로 그리고 모란검 바로 쓰기 때문에 바로 뒤는 잘 나와요 근데 하나 생긴 궁원 없고 그래서 이게 괜찮나요 근데 이게 각자 싸움 아니에요 각자 싸움 이거 설마 절로 넘어갈지 너머탈고 바로 바로 한호생각 그리즐리가 먹었어요 납치 후 키까지 하나 생명 이게 언젠도 전멸붕수일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드래곤이 바로 당장 잠뜬건 아니고 그리고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머리턱 복잡하게 일단 밀어내고 자켓불붕 다 총 공개 일단 레일도 탈기 살았어요 앞으로 들어가면서 렌즈업한고요 마이파이트 타임 주급밖에 들어가긴 했는데 앞에서 왁들여서 왁들여서 앞에서 왁들여서 앞으로 쓸어 담을 수 있나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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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루스터! 대박이네 루스터! 그리고 이거.. 게임이 위험한데요! 루스터 진짜.. 이런 크랙 플레이를.. 아니 진짜 그렇게 싸움 열거라고 누가 예상해요? 그렇죠! 사실 받아치기 좋은 조합이었는데 오히려 루스터가 이니쉬를 걸면서 상대 박자를 끊어냈어요 미니언 도착 도전툰한 데가 하드 이니쉐이터도 아니고 네! 그래서 2대5 라인 들어왔습니다 라인 들어왔죠? 소비 선수가 라인 들어왔는데 루소 심지어 집 갔다가 체력까지 다 채웠어요 탱커가 든든해서 막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힘들어 보이는데 아 소비도 잡힙니다 이러면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요 하나 생명 남은 건 다쳤어요 자 아 한 명씩 한 명씩 끝났죠 끝났죠 여기서 경기 끝 GG 결국 하나 생명이 스포츠 와 하나 생명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풀 세트 점점 끝에 승리를 따내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여패를 기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흐름을 끊고 다시 2승 1패라는 호성적을 기록하는데 성공합니다 마지막 세트는 어쨌든 돌고돌아 핫타였어요 핫타였는데 미드 쪽에서 갑자기 루소가 렐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싸움을 열게 돼 어?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끝까지 지묘하게 물구들여지면서 콜을 잘했었던 게 네 한타 대승의 원인이었던 것 같고 티어 입장에서도 어 이거 뭐야 진지한가? 어 이거 뭐 끝까지 상대가 때리나? 여기서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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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니까 넘어진 그림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오즈 누굽니까? 와 루스터! 오늘 단독 POG입니다! 와, 그러게요. 득보다 루스터 선수가 받았네요. 역시 모든 선수들이 꿈을 가장 우선. 13, 1위. 루스터. 결국 바텀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탑인더, POG를 다 받았네요. POG 포인트 벌써 300점입니다. 독식하고 있어요, 거의. 그러게요. 독식이에요, 독식. 지금 새 매치 했는데. 300점이면 최소 한 매치당 한 번씩 받은 거죠? 지난 경기는 0대1패였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코스트리밍 경기였고 코스트리밍은 POG는 그냥 린다랑 해설이나 유클리어 해설이 그냥 뽑잖아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방송 쪽에서 나오는 POG는 확실히 루스터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POG 포인트 300점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번에께서 POG, 오늘 루스터 선수가 독식을 했는데 과연 POG 받은 루스터 선수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준비가 됐습니다. 루스터 선수 만나보시죠. 루스터 선수 만남itus. 스캐치 3